안녕하세요 저희는 삼성란주의 응원 장안이에요! 죄송해요! 네 빨랐죠?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삼성란주의 응원 장안이에요! 반갑습니다! 오늘 이 시간 우리 삼성란주의 영웅으로 돌아올 김여웅 선수의 응원과 함께 해보겠습니다! 준비됐어! 지금 시작! 김여웅 응원과다! 자 그럼 김여웅 선수의 영웅과 동작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양손을 니은 자를 만드셔서 여러분들 왼쪽으로 가주시고요 여기에서 앞으로 치면서 반대로 갑니다 시작!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주시고 우리 김여웅 선수를 가르쳐주세요! 김여웅 한 번 더 해! 안타를 날려라! 최강삼석 히어로 누구? 김여웅! 마지막 네 번째는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시작!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약간 축제 느낌으로 편안하게 띄워주시면 됩니다!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! 영웅 풍악을 울려라! очь Another 승리에 안타를 날려라! 최강삼석 히어로 누구? 김여웅 эта 영웅처럼 우리에게 나타날 키 ו홍ger 선수!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어서 빨리 돌아와서 삼성 라인즈의 멋진 플레이를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김여웅 파이팅! 안녕하세요. 저희는 삼성 라인즈 영원 다 아니에요. 오케이 좋아요. 얘들아 요속도 요속도 요속도.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김여웅 선수의 꿈을 배워보겠습니다. 어렵지 않습니다. 가자! 롤링 발칸! 풍악을 올려라! 롤링 발칸! 롤링 발칸! 롤링 발칸! 순간 이거 하면 다 까버렸다. 다 까버렸잖아. 다시 아니야 아니야. 순간 이거 하고 나서 뭐지? 오케이 다시. 아 영원인 줄 알아요. 자 다시 간다. 다 까버린다. 다시 간다. 다시 간다. 다시 간다. 다시 간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